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 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주 이제 올해의 거의 마지막 다음주가 마지막이지만 다음주는 마지막이다 새로운 주가 되겠죠 음 올해의 자 마무리 잘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매 물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산 자락에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남산에 여러분들 다 가셨던 기억 추억 들 있어 있으셨을 텐데요 오히려 서울분들이 남산에 안가오신 분들이 오히려 많으시더라구요 지방 분들보다 뭐 원래 그런 것이죠 저도 아직까지 롯데월드타워 그 전망대는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육삼 빌딩은 올라가 왔나요 올라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살면 오히려 못 가보구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거의 다 가 보신 것 같은 그런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남산 올라가게 되면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케이블카 타는 곳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남산 자락의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 타경의 112호가 되겠습니다 1월 21일에 경매가 있겠구요 내년이죠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146-1번지 삼풍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삼풍아파트 401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에 토지지분은 7.23평입니다 23.9제곱미터죠 건물의 전용면적은 20.65평 68.26제곱미터가 건물의 전용면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에 감정가격은 4억1500만원이 되겠구요 최저가격은 80%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2200만원이 현재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를 분석해 보면요 말소기준권리는 대부에서의 근저당권이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 12일이구요 채권자는 경매신청자죠 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청구금액은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권리들을 제가 쭉 분석을 해봤는데 특별히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물건은 17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구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치를 로케이션을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남사 서울의 중심인 남산이 되겠습니다 앞에 경북궁이 있고 소유정로가 있고 종로가 이렇게 있죠 그 옆에 이제 을지로 퇴계로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남산을 보시면 남산타워가 있죠 남산타워 바로 아래 남산케이블카 내리는 곳이 있구요 또 내려가기 위해서는 타는 곳이겠죠 내려가면 남산케이블카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승차장이 되겠죠 여섯 타고 올라갑니다 가을에 남산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너무나 멋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뭐 운동삼아 걸어서 내려오셔도 좋겠죠 남산케이블카 타는 곳에 바로 옆에가 남산 3호터널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입구에 있는 그 도로 건너편에 있는 이 아파트가 삼풍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17세대가 되어 있구요 나울러 아파트죠 미음자로 되어서 가운데 중정이 되어 있구요 안쪽에서 이제 복도식으로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세대에서는 약 117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 삼풍백화점이 이루어져 있구요 건축된 것은 입주한 것은 좀 오래됐습니다 1975년쯤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죠 그래도 뭐 구조가 튼튼하니깐 아직까지 뭐 아무 이상 없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재건축되기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곳을 살펴보면요 이 앞에 부분이 이제 남대문시장이 되겠죠 이 일대가 또 이 일대는 이제 명동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삼풍아파트에서 남대문시장까지는 약 500m가 안됩니다 450m에서 500m 사이 이 정도 됩니다 그곳을 모두 다 걸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핫플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아파트는요 여러 가지 이제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일단 뭐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용도도 아주 좋겠죠 거주할 수도 있구요 또 기타 등등의 용도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서울 시내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도장을 하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네 삼풍아파트구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옆부분에서 보면 이렇구요 외장이 뭐 그리야 아주 뭐 낡았다 이런 생각 안들죠? 역시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네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되겠네요 옆부분은 이제 남산 3호 터널 입구가 되겠죠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복도 부분이 되겠구요 네 이렇게 이제 중정식 아파트라 됩니다 오히려 이제 사람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런 중정식 아파트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집 옆집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중정식 아파트구요 현관문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복도에서 들어가는 거죠 욕실이 있고 주방고실 방 두 개 이렇게 있는 평수의 아파트입니다 네 이 아파트의 이제 위치는 남산 3호 터널 바로 앞이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아파트는 무엇보다도 현대적인 뭐 구조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좋은 것은 로케이션입니다 위치가 너무너무나 좋죠 위치가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실거주입 목적도 좋을 듯 하구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법적인 논란 여부가 있지만요 에어비앤비 있죠? 도시형 민박, 도시 민박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법을 갖다가 입원해라는 건 전혀 아니구요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도시 민박, 에어비앤비를 이 물건을 통해서 한다라면 수익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놀러오는 분들이 아주아주 선호할 수 있는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대문시장과 명동이 10분 이내에 있는 걸어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오늘 물건 소개는 이만큼 드리겠구요 여러분들 오늘 물건 좋았으면 좋아요 엄지청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올해 카렌다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카렌다를 준비했습니다 카렌다를 준비했구요 이 카렌다의 특징은 이렇게 넘기면 이제 이렇게 연간 스케줄이 나구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올해의 강의 일정과 치호선 변제금 내용들을 제가 내용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일반적인 한데요 스케줄 관리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화된 카렌다를 마련했습니다 또 뒷부분도 이렇구요 다 스케줄 관리하기에 좋은 예쁜 카렌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시라는 건 전혀 아니구요 제가 몇 불을 지금 여유가 있어서 혹시 저에게 그 이메일로 받으실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선착순으로 남아있는 분량이 하나여서 제가 카렌다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은 화면에 있는 내용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욱 더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